지금 이 시간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아멘 이번 주일 45주차 주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제자로 굉장히 훈련받는 과정과 연다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제자로 훈련의 단계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이론화된 그런 신앙, 이론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화된 이론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된 그 메시지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메시지가 훈련이 현장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강단 결론에서 다리 목사리께서 후추파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무례하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고 또 도전 정신이기도 합니다 좀 우스갯 이야기로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이스라엘 4명에게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육류 품귀 사태가 일어났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국 사람이 품귀가 뭐예요? 이랬어요 품귀가 뭐예요? 러시아 사람 육류가 뭐예요? 네, 중국 사람 의견이 뭐예요? 의견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실례지만이 무슨 말이에요? 실례지만 실례지만 이해되시죠? 아직 이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례지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이래서 사실 질문 못할 때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 자체를 모를 정도로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당돌하게 물어보고 또 그 안에서 창조적인 지식을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 영적으로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뻔뻔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는 뻔뻔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시죠? 예,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화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야,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많은 사도들, 순교자적인 헌신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흘러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올해로 33주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없이 많은 그런 눈물의 헌신의 씁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33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헌신을 주제로 한 책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헌신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시험들고 헌신하고 변질되어지고 헌신 실컷 해놓고선 교회를 떠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향료 옥합을 과감히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그야말로 헌신의 아이콘인 마리아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나를 기준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부르심의 완성은 보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복음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임 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헌신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호텔, 극장, 비행기 자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에 따라 가격이 틀려집니다 가치가 달라지죠 미리 예약하면 그만큼 좀 수월합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히 동일한 제품인데 예약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앞섰거나 조금 뒤처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걸 걸을 많이 하거든요 후회의 전미사들을 많이 붙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헌신의 타이밍 이 헌신의 타이밍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달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삶의 현장을 살리는 헌신의 아이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 이전에 붙잡을 것 헌신 이전에 붙잡을 것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달리시던 그 고난주일로부터 약 일주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살렘 입성 전날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이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 또 이 마리아 3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 지나서 정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 바로 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것이 왜 굳이 다시 살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사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활의 증언자들이 바로 제자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전에 이 중요한 영적인 기초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다 보니까 헌신하고 무너지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냐 솔직히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만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지만 사실 위하여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치더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기는 것은 창조 원리고 그것은 행복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헌신의 모델이 누구냐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길라자비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버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열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또한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종교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헌신의 바탕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은혜의식, 감사의식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구지의 봉사를 요구하기 전에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누릴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 만큼 이 복음이 불완전하냐,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생명관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헌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3천, 5천 제자가 일어나는 당연한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의 기초가 또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 하반전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좀 분주했죠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받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된 헌신의 기초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좀 놓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절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청자에서 이제는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뭐 제대로 드릴 수 있어 하더라도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움직이고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번이라도 뭐 들여다보고 절대 예배당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와 말씀을 기초한 헌신은 절대 보상 심리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박이 신방 오는 법도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드려도 드려도 늘 부족하고 창피하고 숨은 헌신의 일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는 큰 헌신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 콤플렉스 마르다 콤플렉스 너무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 모셔놓고 분주한 겁니다 이 복음 듣고도 분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사역 때문에 내 몸은 분주할 수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제발 분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 생각합니다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저희가 3시대에 일어나고 4시 넘어서 교회에서 출발하고 가면서 춥고 졸립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거나 어려운 장을 갈 때마다 왜 내가 여길 가지? 오늘도 내가 왜 이 졸린 잠을 깨워가면서 내 육을 치면서 우리가 이거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늘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건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 얘기하시거든요 마르다는 나름대로 음식해서 섬기는 거 자기 헌신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자기를 기준한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주하지 마시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죠 하나님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색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열심이 잘못된 특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복음을 막는 오히려 핍박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정말 부활의 주님과 직면하는 대면하는 그 다메색 체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순교자적인 삶으로 부활의 증언자로 멋지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52조 강단을 지킨다는 것은요 부활의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거든요 52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당당히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수호 강단을 쓸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할 때요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이렇게 팔도 못 들고 질문도 못하고 정말 자존감 제로에 네가 하는 게 늘 그렇고 그렇지 네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랬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 있고요 팔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팔았다와 보내었다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주목해낸 이 단어가 창세계 4세 모자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조비 자신을 노예로 팔릴 수준으로 바라봤다면 얼마나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남도 아닌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는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입니다 보복해야죠 이거는 쓴뿌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팔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노예로 온 것 같지만 나는 사도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리고 언약 성취의 모든 과정으로 그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과 가정 더 이상 직구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더 이상은 왼수가 아닌 겁니다 그 현장에 재해석되어지고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다시금 영적으로 재해석해질 때 우리는 치유를 받고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거져받았기 때문에 거져둘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 원망하지 않은 거죠 사도바울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수고한 건 맞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복음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 이전에 헌신의 시작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정말 나의 현장을 통하여서 헌신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헌신의 시간에 붙잡을 것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향류 옥합을 깨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약간의 혼수용품 결혼 지참군 같이 돈이 생기는 대로 향류를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서 그걸 딱 밀봉을 해서 갖고 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제 시집을 오면 살다 보면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향류 파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정말 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 그 향류 팔아서 가정경제에 보태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 향류를 내어드렸다는 것은 내 미래를 하나 옆에 맡겨버린 거거든요 내 경제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향류의 가치를 따지고 우리 가정형평 살피고 가정경제 계산했으면 절대 향류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한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을 거져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자신은 올바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8,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향류 사건을 보고 화를 내고 칭망을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가룬 유다는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도 될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깨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사복음 서서의 이 본문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자들 절대 도와주지 않죠 탐심입니다 가론 유다는 탐심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의삼심에 예수 팔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동호계의 그 돈을 훔쳐갈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돈 못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떤 적선이나 기부보다도 못한 것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 뜯어 말리고 있는 거죠 참된 헌신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많은 비판을 듣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평가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여인의 헌신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연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주변에 있지 않냐 언제든지 너희들이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대속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스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시간을 붙잡을 수 없죠 그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제대로 그 기회를 산 거죠 맞바꾼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모든 사역과 이 헌신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붓지 않았던 그 향유를 지금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뭐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헌신이라도 내가 있는 것을 어느 때에 어느 시간표에 드리냐에 따라서 그 헌신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아니라 훨씬 전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였다면 아마 이러한 칭찬과 기념비적인 헌신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참된 헌신은 내가 시간 될 때 내 스케줄 내 시간표에 따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지금 내가 만 원밖에 못 드리는 헌신 내가 2, 3년 뒤에는 한 100만 원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에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냐 없냐 올 수 있냐 없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6월절 엿새전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구심을 예비한 거죠 십자가의 대속사건의 이 구속사 성취에 함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가인의 재물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로 드리는 헌신 어찌보면 보상심리로 드린 거죠 자기 재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 지극히도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재물은 피원약을 붙잡은 언약적 헌신 우리가 시기를 놓친 어떤 타이밍을 놓친 일이 나중에 뭐 따로라도 다행히 해결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사실 치료가 어렵잖아요 정말 타이밍을 놓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구원의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만 구원의 시간표가 있지 사실은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타이밍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원하지만 구원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현장에서 그 안진병이를 바라볼 때 그냥 들 것 같다가 실려주고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런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라 가장 그 영혼에게 필요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져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여러분 장례들이 좀 많이 시즌이라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도로 파송받아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런 강단의 성취를 보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넘칩니다 장례를 갈 때마다 제가 고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신자 상태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세를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정말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 건의 그 장례들을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도의 정말 대사로 정권 대사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받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 가문이 장례 캠프가 될수록 있도록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임종을 앞둔 아버님을 미리 가서 저희가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와서 정말 정확히 일주일 안 돼서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임종 직전에 정말 전화상으로 기도해드리면서 아버님이 정말 그러고 운명하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정말 그걸 보면서 그 구원의 타이밍 정말 아버님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보고 믿음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유일하게 믿는 집사님 가정이지만 복음이 선포되는데 정말 가급한 영혼들을 미리미리 다 팀사역을 해놓으셔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 마스크 끼고 유족들이 더 크게 영접기도 더 따라하시고 찬양 모르시잖아요 뭐 음도 엉망진창인데도요 더 크게 따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장례에 맞춘 다음에 따로 팀사역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만난 가정도 조문 예배 한 번 드리면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다 불신자 가정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사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 강단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문으로 공지 나갔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침례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오빠들이 다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드려주는 거죠 봐주신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박함이 꺾이고요 남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보여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축복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라는 단어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보통 기도해 주셔서 새벽부터 와서 저희가 다섯 시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이런 모든 헌신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척분들도 나와서 막 손잡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루의 피로가 그냥 싹 날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섬기고 그 가문의 장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간 정말 이런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 벅찹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전도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의 집사님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에 지금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냐 사실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지만 교육을 항상 주보 70개씩 챙겨서 가시는 거예요 마스크랑 비닐은 교구의 권사님이 또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요 마스크를 넣고 전도지랑 주보를 넣어서 주는데요 목사님 어르신들은요 색깔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흰색이나 하늘색이 좋아요 그리고 남자 청년들은 검정 좋아해요 여자 청년들은 핑크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주문해서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 전도지도 추석 절기에 따른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교관에 그런 자료도 활용하시고 또 코로나니까 코로나에 대한 전도지도 넣고 또 가정 문제 있는 분은 거기에 맞는 전도지 넣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던졌대 저리 가라고 막 던지더니 지금은 슬슬 막 주워 오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내용 갖고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집사님 옆에 세 가족분이 함께 계셨어요 지금 사주 교육을 받고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세 가족이 인도자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이 집사님은요 극성이에요 극성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극성 맞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혼을 우리가 빼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려면 여러분 정말 생명산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죽은 목숨이 아니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사자가 왕의 어명을 받고 그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그다시 그 말이 지치면 그 다음 역에서 다른 말 갈아타고 또 달리는 겁니다 왜 그 조서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요 바로 사명을 가진 자 신보룩꾼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1인 1교회라는 정말 우리 시대적인 미션이 선포되면서 그냥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갈급하고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합니다 영적 백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말할 수 있고 그 갈급함 때문에 이 복음을 오히려 더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11월과 12월 이 두 달 동안 여러분 1인 1교회와의 도전하시고 우리 사천 말씀운동 현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도 타이밍이고요 직분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써주지도 않습니다 지난 4주간 절대제자 시리즈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금을 버려두고 전투도 부모 버려두고 무엇입니까? 영적 우선순위에 바꾸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요 결정 못하고요 계산하게 되어지고요 사단이 팀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는 헌신의 타이밍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두 가지입니다 크노로스라는 헬라어로 크노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노로스라는 시간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10분초를 따라서 5분, 10분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특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특정적인 시간이 카이로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사흘 동안 그쵸? 하루, 이틀, 사흘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크노로스의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쵸, 이 특정한 이 시간표, 부활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평범한 나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 같고 우리는 크노로스라는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 사람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로운 유다 제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똑똑하거나 권력과 명예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가 힘을 다하여 키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에 맞는 일을 좀 저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붙여주세요 땡,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나를 기준해서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준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헌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님께서 감동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물질로 시간으로 또 은사로 내 인생을 드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헌신 이후에 붙잡을 것입니다 자, 헌신 이전 이제 헌신의 시간 세 번째는 헌신 이후에 붙잡을 것 저는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평범한 잔치집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마리의 헌신을 위해서 그 방안의 향기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큰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헌신을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하고 시험들고 헌신하고 떠나고 헌신하고 변질되고 헌신하다가 교만한 모든 이유들이요 사실은 헌신의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신의 이유에 오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다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야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분의 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10일 정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하고 이제 하는 거죠 무슨 보상심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바울은 헌신 이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라를 만드는 강풍 앞에서도 남파선 앞에서도 그것을 구호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보고 말하는 237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헌신에서도 사실 그 이후에 오는 더 큰 응답을 미리 보기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스기 이야기입니다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한번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봉사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일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1년 후에 이제 개랑 닭이랑 돼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닭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제가 꼭 끼어 하고 시간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오케이 너에게 닭 벼슬을 주겠노라 이래서 그 벼슬을 달고 흔들면서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도적이 많아요 도둑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제가 집을 지켜주면서 멍멍 지졌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어 그럼 너네 지금 다리가 세 개지? 오케이 하나를 더 주겠어 하나 다리를 받고 나니까 너무 그 다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볼 때 그 다리 하나를 살짝 들고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사하신 다리에 어떻게 똥어짐을 묻힐까?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돼지 불러서 돼지 돼지가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보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먹고 놀고 자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여봐라 저 돼지의 주둥이를 잘라버릴 지어다 그 주둥이가 잘리니까 코와 입에 이렇게 딱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없는 우스갠데 또 이런 거 너무 은혜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선의 보고서 올려드릴 때 할 일 없어서 놀고 왔어요 이러지 마시고 영적 벼슬 받으시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상승 곡선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좀 지칠 때가 있고 아 재미없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싹 정신들게 하는 시간표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표가 있고요 결산의 보고서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늘 깨워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는 자는 뭐 언제 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본당 혼당과 이삼첼나라 복음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서서 정말 충성되어 여겨서 이 귀한 헌신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 혼당과 이삼첼나라 복음아를 위한 헌신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최고의 보고서가 될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우리 대학 우리 에르노트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요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은 결국 나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의 그러잖아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시으라고 결국 헌신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헌신의 시작과 진행과 이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헌신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 올립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지 터너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악보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악보 넘겨주는 사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악보를 잘못 넘기게 되면 연주회를 망치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물 흐르듯이 굉장히 성공적인 연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에게 여러분 몇 가지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첩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 넘겨줘야 됩니다 악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넘길 때 바삭바삭 넘기면 안 되겠죠 넘길 때 소리 내면 안 되고요 또 이 페이지 터너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 피아니스트보다 더 파인 거 레이스 피아니스트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화려한 옷을 못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서 연주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자기가 믿는 페이지 터너가 아니면 연주회 안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신뢰하는 페이지 터너만 딱 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제 영적인 페이지 터너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민첩하게 페이지를 넘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우리는 소문의 일권으로 그런 헌신의 주역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의 역할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내신 이 일을 하듯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께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 때 정말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귀한 헌신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